야, 못아, 주웠다. 여보, 이게 뭐야? 이게 웬일이야? 근데 뭐가 이렇게 가벼워. 이게 뭐야? 이건 뭐야, 펜디는 뭐야? 아니, 종이백은 오다 주웠고, 주걱은 자기 위해 준비한 거지. 나가, 나가, 나가라, 나가라고! , 내게, 나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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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. 반죽을 마시고, 배가 당황했다. German의 미래를 마시고, 저는 싱 relates to Go-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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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. 계란과 후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두고 계란을 넣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! 감사합니다 딱 빨리 털어줘 음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는 여기 국물에 비벼 먹어야 돼 국물이 좀 없네 국물이 잘 먹어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잘 먹어있어 국물이 좀 더 맛있어 국물이 잘 먹어있어 너무 맛있어 난 개인적으로 짜장면보다 짜장면보다 짜장면이 맛있어 느끼해 짜장면 나도 진짜 짜장면이 훨씬 맛있어 물통 두꺼워? 엄마? 뜨거웠네 불어야 잘 맛있지 맞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음 물을 많이 했는데 근데 금방 보네 오우 다 맛있겠다 숟가락 봐봐라 이제 전부야 벌써 다 먹었네 뭐 이거 얼마 안 되지 내리고 얼마 안 돼? 내가 면이 늘어서 이제 네 아까 더 뜨거운데 물로 딱 좋아졌다 음 부드러워졌어 흐흫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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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흐흫 흐흫 해외 어어 흐흫 해외 요즘 티비 재밌는 걸 안하네? 주말에 재밌는 거에요. 내일. 나 보는 거 있잖아. 김혜수 나오는 거. 사극. 진짜 재밌어. 쇼룩. 나 김혜수가 마지막이야. 그래도 최신작이다. 그치? 만두 왜 안 먹어? 어? 이거 먹느라고 있는지 몰랐네? 응? 응. 아까 여보가 하나 준 거 먹고 안 보면 여보는 만둘 다 먹구나. 음. 떡밥이 내일 더 맛있을 것 같아. 떡밥이 내일 더 맛있을 것 같아. 땀이 나냐? 너 여기서 씹을까? 응? 응? 땀이 나냐?